호흡력 가장 빠른 속도로 컨디셔닝 할 수 있는 방법인 호흡력 인간이 아는 모든 활동의 근본에는 호흡이 존재한다 호흡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호흡력이야말로 인생 최강의 무기이다 입니다 인간은 하루 약 2만번 이상의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어깨를 위아래로 들썩이는 동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결리고 허리 통증이 지속되고 호흡하는 방식에 있어 균형이 조금만 깨져도 우리 몸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트레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저자는 메이저리그에서 경험을 쌓으며 호흡이 몸과 마음이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호흡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지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날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을 지나치게 들이마신 상태로 생활하기에 숨을 제대로 내쉬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그 원인이나 이로 인해 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 그리고 그 해결법들을 제시합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체온 조절, 혈액순환, 내장기관의 작동, 음식 소화 등 생명유지와 관련 있는 자율신경과 호흡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의식과는 무관하게 24시간 움직이는데 이를 우리의 의지로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병이 생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호흡의 중요성을 새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흡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력이야말로 인생 최강의 무기이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평소의 호흡이 우리의 몸을 바꾼다 호흡만 바꿔도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던 통증과 이상상태가 해소된다 내가 호흡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것은 2010년이다 그때 나는 미국 메이저리그인 텍사스 레인저스팀 닥터가 운영하는 물리치료사 클리닉에서 선수들의 재활과 트레이닝을 담당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당시에는 선수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무릎 재활운동과 트레이닝만 하는 것이 주류였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무릎 통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그렇게 고관절에서 골반, 엉치 엉덩관절, 요추로 차츰 초점이 올라가다가 결국 체관 트레이닝에 열쇠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무릎 통증 치료에 체관 트레이닝을 도입했지만 역시 한계가 있었다 도대체 체관이란 뭘까? 주변 파트너들과 의논하면서 정보를 수집해보니 근본적인 문제는 호흡이다라는 주장을 접하게 되었다 호흡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횡경막은 요추에 붙어 있다 횡경막이 무리하게 요추를 하루에 2만 번이나 계속 잡아당기면 당연히 허리에 통증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횡경막이 요추를 잡아당기면 골반의 모양과 방향, 위치도 변한다 이 변화는 대퇴골과 엉덩이 근육, 무릎에도 연쇄적으로 작용하는데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호흡이 바뀌지 않는 한 뼈의 방향이나 위치가 개선될 수가 없다 엉덩이 근육 트레이닝을 했는데도 큰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다 근본적인 문제는 호흡이다 현재는 이런 생각을 하는 선수들이 호흡 트레이닝에 몰두하고 있다 대부분이 보상적 호흡을 한다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다의 시대에는 호흡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몸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호흡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운동 부족이다 옛날 사람들과 비교하면 현대인들은 좀처럼 달리지도 걷지도 않으며 쪼그리고 앉지도 않는다 옛날 사람들은 떨어지는 열매를 줍고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따먹었다 시대를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짐승을 쫓아가서 사냥을 하고 강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았다 즉 생활과 운동이 직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전철이나 버스, 자가용을 타고 내려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다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클릭만 하면 대부분의 물건이 집으로 배달되므로 운동 부족은 매일 가속화되고 있다 호흡은 호흡근이라는 근육의 작동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운동 부족으로 인해 호흡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데도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이 점점 서툴러진다 두 번째 이유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나는 체육관에 오는 고객들에게 쪼그리고 앉거나 내발로 기어가도록 동작을 주문하기도 한다 쪼그리고 앉거나 기어가는 동작은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하면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물이 가득 들어있는 페트병을 떠올려 보자 이것을 억지로 뱉으려고 하면 꿈쩍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이 물을 뺀 다음 공간이 생긴 페트병은 쉽게 뱉을 수 있다 우리 몸도 같은 원리다 숨을 내쉬으로써 몸에서 공기가 빠지면 쪼그리고 앉는 동작이나 기어가는 동작을 할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동작을 했지만 지금은 굳이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면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해 부담스러워진 호흡 때문에 허리나 어깨 혹은 무릎 통증을 안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선 제대로 된 호흡을 하기 위해 컨디셔닝을 할 필요가 있다 도무지 낮지 않은 몸의 이상 상태와 호흡의 관계 도무지 낮지 않는 어깨 결림 허리 통증은 호흡의 보상작용 때문이다 얼마 전 어느 보이스 트레이닝 강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기술적인 면에서 향상되지 않는 학생들은 대체로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술적인 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는 자세 측면에서 어깨가 올라가 있거나 허리가 굽어있는 등 몇 가지 패턴으로 분류되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과연 프로는 세심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에 통증을 안고 있는 경우 자세만 봐도 아는 사람은 안다 자세는 보상이라는 패턴으로 나타난다 보상이란 무언가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몸이 본래 해야 할 동작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뇌는 멋대로 보상을 주고 행동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걸을 때 다리를 제대로 들어 올리기 어려워진 노인이 발을 끌며 걷거나 다리를 옆으로 흔들어 앞으로 내밀며 걷는 경우가 있다 다리를 제대로 들어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근육이 쇄악해졌거나 가동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걷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근육으로 보충하면서 걷는다는 목표를 달성한다 보상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그 사람이 놓여있는 환경이나 상태 시각, 스트레스, 잠을 자는 침대, 신고 있는 신발 등 많은 요소에 따라 좌우된다 사람마다 자세나 동작이 다른 것은 몸이 컨디션이나 환경에 따라 최적의 자세와 동작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보상은 생생한 증거라 할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부정할 수 없다 또 보상 동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현대인은 달리지 못해도 사자에게 습격받을 걱정은 없으며 다리가 불편해도 택시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일상생활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다 다만 보상이 몸의 전반적인 부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원래 사용하는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이 근육에 부담이 되고 이것이 통증으로 이어진다 근력 저하와 자세 변화로 인해 관절에 부담을 주어 변형성 관절증을 일으킨다 동작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거나 운동부족 상태가 된다 호흡도 마찬가지다 본래 사용해야 할 호흡근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지 않을 경우 보상작용에 따라 동작을 떠안은 근육에 큰 부담이 된다 어깨로 호흡을 해서 어깨가 솟아있는 사람 목으로 호흡을 해서 목이 앞으로 쑥 나와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보상작용으로 호흡을 했다는 증거다 횡경막의 요추를 잡아당기고 있는 사람은 허리가 휘어진 상태 즉 요추 전만이 된다 이런 동작을 하루에 약 2만 번씩 계속하면 당연히 통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자율신경과 호흡의 관계 자율신경에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호흡뿐이다 자율신경은 생명유지와 관련되는 체온조절, 혈액순환 등의 기능과 내장기관의 작동,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능 등 우리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자율신경은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즉 사람을 활동시키기 위한 태세를 갖춰주는 신경이므로 낮에 우위가 된다 한편 부교감신경은 위와 장을 촉진하고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춰서 심신을 쉬게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잠자고 있을 때와 편하게 쉬는 야간에 우위가 된다 즉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교감신경이 집에 돌아가서 휴식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진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관계는 엑셀과 브레이크의 관계와 비슷하다 자동차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안전주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유하고 있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병이 생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자율신경을 의식적으로 작동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다 자율신경은 호흡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 우리는 평소에 자율신경이 작동함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일부러 크게 숨을 들이마시자 지금은 숨을 멈추자 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다 즉 자율신경에 접근하려면 호흡을 조절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교감신경 숨을 내쉬는 것은 부교감신경과 관련된다 즉 몸을 부교감신경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숨을 내쉬는 시간을 길게 유지하면 된다 숨을 제대로 내쉬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호흡, 도대체 어떤 방법이 정답일까? 상황에 맞는 호흡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세미나에서 호흡을 주제로 강의할 때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한다 올바른 호흡이란 어떤 호흡을 말합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한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법의 정답에 대해 배가 뭐뭐처럼 움직이고 뭐뭐 같은 자세를 취하고 뭐뭐처럼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요구한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자 이상적인 모습을 요구할 때는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이외의 모습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어떤 호흡이든 정답일 수 있고 어떤 호흡이든 오답이 될 수 있다 어?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황에 따라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중요한 거래를 하러 가는 도중에 차량 문제로 전철이 멈춰버렸다고 하자 그런데 3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점점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큰일이네 이대로 기다리다가 지각하고 말 거야 다행히 잠시 후 전철 운행이 재개되었지만 목적 지역에 도착하니 약속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을 확인하자마자 당신은 상대방의 사무실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어간다 평소에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되어 흐느적거리며 달리지만 어쨌든 시간에 뿌듯하게 도착했다 다행히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다 이때 당신의 호흡은 어떤 상태일까 심장은 두근거리고 헐떡거리며 거친 호흡을 반복해서 내쉴 것이다 가슴이 팽창하고 갈비뼈도 벌어진 상태이므로 일단 공기를 넣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호흡을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그런 부자연스러운 호흡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어깨를 아래위로 들썩이는 다소 요란스러운 호흡을 할 수 없다면 그게 더 문제다 필요할 경우 숨을 멈추는 능력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거리를 걸어가다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미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지 못한다면 담배연기를 많이 마실 수밖에 없다 걸으면서 동시에 숨을 쉬다가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추고 담배연기가 닿지 않을 때까지 재빨리 지나가야 한다 상당히 힘든 일이다 하지만 비상시에는 비상시에 맞는 호흡을 해야 하는 법이다 이에 비해 평상시에 일을 하다가 어깨를 들썩이거나 잠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거나 할 때 숨을 멈추면 문제가 된다 호흡법에서 정답이란 상황에 잘 맞춰서 호흡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중립성이라고 한다 중립성이란 간단히 말하면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중립성을 잃은 잘못된 호흡이란 한쪽으로 치우친 호흡을 말한다 따라서 호흡에 절대적인 정답이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심신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호흡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자 현대인의 호흡 무엇이 문제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숨을 너무 들이마시고 있다 호흡을 할 때 많은 현대인들에게 공통된 문제점이 있다 바로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이 길다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앞에서 자율신경과 호흡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는데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이나 클리닉으로 쫓아가는 행위를 반복한다 즉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 몸이 된다 몸에 문제가 발생한다 통증을 쉽게 느낌으로 몸의 이상 상태를 자주 느끼게 된다 라는 악순환이 정착된다 실제로 통증을 느끼면 곧바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매일 해야 할 바쁜 업무와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쉴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퇴근을 하면 일에 대한 부담감에서 일단은 해방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밤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메일이나 메신저로 업무와 관련된 연락이 당연한 듯이 들어온다 침대 속으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블루라이트를 받으며 이 상태로 취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잠도 얕아진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일찍 일어나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흔들리면서 출근한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인다 쌓인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하려고 술을 마시면 결과적으로 몸에는 더 많은 염증이 발생한다 서투른 호흡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쉬지 못해서 호흡이 서툴러진 걸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다 먼저 내가 숨을 너무 들이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숨을 너무 들이마시면 안 되는데 라고 나 자신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요즘 바빠서 숨을 너무 들이마셨나 봐 라고 자신의 성실한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이 숨을 제대로 내쉬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심호흡은 정말 몸에 나쁠까 깊은 호흡 자체는 오케이 포인트는 숨을 지나치게 들이마시지 않는 것 심호흡이라고 하면 양손을 벌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훅 하고 내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숨을 너무 많이 그리고 크게 들이마시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내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이마시는 것이 문제다 내가 세미나에서 숨을 크게 내쉬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심호흡을 하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갑자기 숨을 내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제 말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내쉬라 라는 뜻이었어요 네 확실하게 내쉬었는데요 아니 지금 들이마셨잖아요 일단 들이마셔야 내쉴 수 있으니까요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나는 사람들이 이미 숨을 지나치게 들이마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쉬라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숨을 들이마셔야 내쉴 수 있다는 생각에 대부분 사로잡혀 들이마시기에만 너무 집중한다 갑자기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지만 갑자기 숨을 내쉬지는 못한다 바로 이것이 숨을 너무 들이마시고 있다는 증거다 숨을 내쉬기 전에 들이마시고 싶은 것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낮기 때문이다 평소 숨을 너무 들이마신 상태로 있으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떨어져서 이산화탄소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몸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다라고 센서가 반응해서 숨을 들이마셔라 라는 명령을 계속 내리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낮아진 이유는 스트레스나 과음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호흡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지나치게 들이마시는 심호흡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깊이 내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심호흡이라면 인정할 수 있다 지금 갑자기 숨을 내쉴 수 있는지 시험해보자 숨을 완전히 내쉰 뒤에도 곧바로 들이마시지 말고 한두 템포 쉬는 것이 좋다 단적으로 말하면 숨을 내쉰 뒤 그대로 20초 정도 숨을 멈추는 방법도 괜찮다 걷고 있을 때라면 숨을 내쉰 뒤 열 걸음 정도 숨을 멈추고 걷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 집에서 역을 향해 걸을 때 숨을 내쉬고 열 걸음 정도 걸어가 멈춘 뒤 들이마신다 다시 숨을 내쉬고 열 걸음 정도 가서 숨을 멈춘 뒤 들이마신다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 상당히 힘들겠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내성이 높아진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최악의 호흡법 나쁜 호흡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구강호흡이다 입을 벌린 채 호흡을 반복하는 행위는 인체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킨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그러면 구강호흡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 첫째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한다 호흡이 코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코가 지닌 여과작용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으로 호흡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기 쉬우므로 결과적으로 감기나 질병을 일으키기 쉽다 또 입으로 호흡하면 많은 공기가 들어옴으로 폐속과 외계의 기압이 같아진다 결과적으로 횡경막을 움직이지 않아도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장이 움직이지 않아 기능이 저하되고 교감신경 우위도 해소되지 않는다 일산화질소는 혈관 확장, 체온 상승, 분비계와 면역계 및 생식기관의 기능 향상, 긴장 완화 효과 등이 작용을 한다 그런데 구강호흡을 하면 비강에서 분비되는 일산화질소를 폐 안으로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한다 또 비강호흡은 구강호흡보다 최대 20% 더 많은 산소를 흡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일상적으로 구강호흡을 계속할 경우 결과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지 않아 면역력이 저하되고 생식기능도 저하될 수 있다 혈관이 확장되지 않으면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진다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50대에서 60대 경영자 대부분이 구강호흡을 하고 있다 경영자들은 바쁜 업무에 쫓기는 데다 직원들의 생계까지 부담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게다가 회의나 접대 등으로 술을 마실 기회도 많다 술을 마시고 귀가해서 입을 벌린 상태로 코를 엄청나게 골면서 잠을 잔다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되면 당연히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다 술을 마시는 날 밤에는 수면이 부족하고 부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그 후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우선 자신이 구강호흡을 하고 있다 숨을 너무 들이마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치과 위생사에게 들은 말을 소개한다 누군가에게 갑자기 어젯밤에 뭘 먹었어?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할 경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지 잠시 생각하게 된다 이때 입이 열려 있다면 아마도 입호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 비강호흡을 개선할 수 없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방법도 있다 구강호흡을 할 경우 확인해야 할 것이 혀의 위치다 원래 위턱에 붙어 있어야 할 혀가 떨어져 있으면 아래턱의 무게에 실려 입이 벌어진다 코로 호흡을 하는 사람도 혀의 위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잠을 잘 때 혀가 떨어져 있으면 기도가 막혀버린다 기도가 막히면 좁아짐으로 코고리를 하거나 무호흡이 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수면의 질도 크게 저하된다 구강호흡을 방지하기 위해 잠잘 때 입이 벌어진다면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을 이용해도 된다 코호흡 유도 테이프 입 벌림 방지 테이프 등의 명칭으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상품들은 입술에 세로로 붙여서 호흡을 개선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는 이유는 호흡할 때 움직여야 할 횡경막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씩 나누어서 얕은 호흡을 반복한다 아 지금 내 호흡이 얕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을 하지 못한 채 얕은 호흡을 반복한다 필라테스나 요가 강사들은 레슨을 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얕은 호흡이 아니라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세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깊은 호흡이 어떤 것인지 그 뜻을 이해하고 있을까 호흡이 얕은지 깊은지 횡경막의 모양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약간 큼직한 그릇을 상상해보자 이 그릇이 신축성이 좋아서 깊어졌다가 얕아졌다가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다고 해두자 쉽게 설명하면 이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서 갈비뼈 하부에 붙인 것이 바로 횡경막이다 호흡이란 폐를 이용해서 공기를 출입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폐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폐의 아래쪽에 있는 횡경막이 움직임으로써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오해할 수도 있지만 횡경막도 어엿한 근육이다 근육은 힘을 주면 짧아지고 힘을 빼면 길어진다 알통을 만들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완성 상태에서는 위쪽으로 볼록한 돔 형태의 근육인 횡경막은 숨을 들이마시면 수축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감으로 돔 형태의 천장이 낮아진다 그러면 횡경막 바로 위에 위치한 폐가 확장되면서 공기가 들어간다 이것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움직이는 횡경막의 모습이다 반대로 숨을 내쉬면 횡경막이 유환되어 늘어나 돔 형태의 천장은 원래의 높이로 되돌아간다 이때 폐에 있던 공기가 밀려나간다 이것이 숨을 내쉴 때마다 움직이는 횡경막의 모습이다 횡경막은 숨을 내쉴 때마다 수축하고 즉 천장이 낮아지고 내쉴 때 이완된다 천장이 높아진다 이처럼 횡경막이 상하운동에 의해 호흡운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해 두자 그런데 호흡이 왔다는 말은 횡경막이 긴장해서 짧아진 상태 즉 천장의 커브가 완만한 상태로 호흡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로는 한 번에 충분한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호흡의 빈도가 높아진다 조금씩 나누어서 호흡을 반복하게 된다는 뜻이다 깊은 호흡을 하는 사람의 폐활량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폐의 용량에는 개인차가 있는데 단지 절대량이 크다고 해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공기를 들이마신 후 완전히 내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은 폐활량을 책정할 때는 많은 숨을 내쉬지만 평소에는 완전히 내쉬지 못한 상태로 호흡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숨을 내쉴 때 횡경막 천장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횡경막의 움직임을 직접 상상해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어쨌든 횡경막의 움직임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횡경막이 긴장했구나 이제 편안하구나 라고 자각하지 못한다 실제로 횡경막이라는 근육에는 근육 자체의 신축을 감지하는 일종의 센서에 해당하는 수용체가 적게 배치되어 있다 하루 2만 번씩 운동하는 횡경막으로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뇌가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반면에 수용체가 적으면 횡경막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횡경막을 제대로 사용하면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른 관점에서 판단해보기로 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내 호흡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방법 1. 갈비뼈의 위치 살펴보기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욕실에서 알몸이 된 상태로 거울에 상체를 비춰본다 갈비뼈가 툭 튀어나와 있고 명치부터 아래쪽 배 주변이 삼각형으로 움푹 팬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갈비뼈가 튀어나온 상태로 굳어버린 사람은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렵다 보통 숨을 한껏 들이마시면 배가 전체적으로 팽창한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배와 흉부가 함께 수축한다 즉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갈비뼈가 너무 튀어나오지 않고 배와 흉부가 동시에 움직인다면 오케이다 만약 갈비뼈가 계속 튀어나와 있다면 숨을 들이마신 채로 제대로 내쉬지 못하고 멈춰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면서 호흡을 계속한다 다만 들이마신 공기를 충분히 내쉬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현상은 비교적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2. 머리의 위치 살펴보기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머리의 위치가 앞으로 나와 있는 패턴이 많다 회사에서 머리만 비정상적으로 앞으로 내민 채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자목 자세다 여성뿐만 아니라 사무직으로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자세다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목 주변의 근육을 사용해서 호흡하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설명했던 보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깨로 숨을 쉰다는 말이 있는데 목 주변의 근육을 사용해서 어깨를 움츠린 상태로 하루에 2만 번씩이나 호흡을 하면 목 주변이 당연히 긴장을 하게 된다 목 주위의 근육은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지만 내쉬지는 못한다 따라서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힘들어지기 때문에 목 주위의 근육을 사용해서 더 필사적으로 호흡하기 위해 목 주위가 점점 더 긴장하는 악순환에 빠져버린다 심한 어깨 결림으로 고생하거나 두통에 시달리는 것도 호흡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해서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이상적인 호흡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중요한 것은 내쉬는 숨 앞에서 언급했듯이 호흡법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평소 생활에서 휴식할 때의 이상적인 호흡에 대해 정리해보자 횡경막이 제대로 오르내린다 적절한 속도로 호흡을 반복한다 들이마실 때는 코로 빨아들인다 내쉬는 시간이 조금 더 길고 숨을 다 내쉰 다음 한두 템포 정도 숨을 멈춘다 숨을 내쉰 뒤 한두 템포 후에 숨을 들이마셔야 하는 이유는 횡경막이 돔 형태의 지붕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그 외의 시간이 더 길어야 하는데 이는 부교감 신경을 위로 만들기 위해 중요하다 최근에는 산소 캡슐이나 산소 스프레이가 많이 공급되어 있어서 산소를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이산화탄소는 좋지 않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산소도 이산화탄소도 모두 필요하다 몸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세포의 악영향을 초래하지만 적당한 이산화탄소는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호흡을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혈중 성분인 적혈구는 해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해모글로빈은 산소를 몸속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모글로빈이 산소를 몸속으로 운반해서 각 위치로 전달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다 즉 숨을 너무 들이마신 상태는 적혈구라는 트랙이 산소를 적재한 후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는 것과 같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교감신경 우위가 되어 숨을 내쉬기 힘들어짐으로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조금씩 얕은 호흡을 반복하게 된다 이때 몸은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안정을 찾는다 즉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상태에 익숙해져간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하려고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몸이 즉시 인식함으로 들이마셔 라고 명령하고 결국 숨을 더욱 과다하게 들이마시는 악순환에 빠진다 불안하거나 공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과호흡도 이처럼 숨을 심하게 들이마신 상태의 전형적인 사례다 공황장애나 극도의 불안, 긴장 등으로 계속해서 숨을 들이마시면 혈중 이산화탄소가 적어져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불필요하게 숨을 더 많이 들이마시려고 한다 그와 동시에 혈관이 수축하고 손발저림, 근육경련 증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욱 동요하게 되면서 과호흡 상태가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의 대처법으로 종이봉지를 입에 대고 한 번 내쉰 숨을 다시 한 번 들이마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 현재는 이와 반대로 혈중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다 평소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른이 아기에게서 배워야 할 것 호흡을 개선한다는 것은 아기 시절이 동작을 되찾는다 라는 발상에서 비롯된다 아기가 보행을 하게 될 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호흡이다 태어나서 호흡을 막 시작한 아기의 몸은 한동안 불안정한 상태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면 몸을 뒤척이다가 기어다니게 되며 붙잡고 일어서려는 등 동작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동작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강 내압 IAP이다 복강 내압이 상승하면 복강이 풍선처럼 팽창해서 척추와 함께 체간이 안정을 찾는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호흡을 개선해서 몸의 안정을 회복하려면 아기나 아이의 흉내를 내면서 트레이닝을 하면 된다 실제로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획득하게 되는 동작을 바탕으로 한 트레이닝이 많다 아장아장 내발로 기어가는 상태로 하는 트레이닝도 있고 한쪽 무릎을 세워서 하는 트레이닝도 있으며 한쪽 무릎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는 런지라는 트레이닝도 스쿼트 동작도 모두 아기의 동작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체간 트레이닝으로 소개되는 대표적인 운동 중 사이드 플랭크라는 것이 있다 측면으로 누워 아래쪽 팔꿈치와 다리로 몸을 지탱하면서 체간과 골반을 들어 올리는 운동이다 몸이 측면과 엉덩이 근육을 이용해서 체간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한다 이 사이드 플랭크도 아기가 위를 쳐다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몸을 옆으로 돌리고 내발로 기어갈 때까지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자세와 거의 비슷하다 플랭크는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와 발끝을 지렛대로 하여 몸을 일으키면서 몸과 지면을 평행하게 유지하는 운동으로 원래 아기의 엎드린 동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큰 성인이 필사적으로 아기의 움직임을 재현한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면서도 어쩐지 서글퍼지는 묘한 기분이 든다 원래 했던 동작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되찾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굳어버린 습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호흡이 안정되면 모든 것이 바뀐다 호흡이 흐트러지는 것은 자율신경의 부조와 몸의 피로와도 관계된다 동양의학계의 호흡 관련 서적에서는 단전호흡을 하면 부종과 피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중에는 애매한 논리가 눈에 띄는 경우도 많아서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호흡과 자율신경의 관계를 감안하면 이치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자율신경의 부조와는 몸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목과 어깨 결림, 허리와 무릎, 고관절 등의 관절통이다 이러한 자율신경의 부조와는 불량한 호흡 운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깨를 움츠려서 하루에 2만 번 호흡을 하면 어깨가 결리고 목이 돌아가지 않는다 또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호흡을 하면 허리에도 통증이 온다 이런 경우 골반의 위치도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부담이 된다 결림이나 통증 이외에도 호흡은 소화기관의 부조와와도 관계가 깊다 내장기관의 부조와나 변비, 생리불순 등도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해 초래된다 이것은 횡경막의 구조와 기능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횡경막에는 3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곳을 통과하는 것은 대동맥, 대정맥, 그리고 식도다 횡경막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식도와 위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횡경막이 내려간 상태로 호흡을 하면 횡경막은 돔 형태를 만들지 못해 지붕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횡경막 밑에 있는 간장, 신장, 최장, 위, 소장, 대장 여성의 경우 생식기, 내장지방 등 복강에 들어있는 장기들이 움직이지 못한다 원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장기이므로 횡경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장기도 움직이지 않고 현류가 막히게 되며 수화기관은 연동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대변이 막힐 수 있다 실제로 내고객인 80대 여성은 호흡이 좋아진 후 40년 변비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자유신경의 부조화에 따른 피로감과 우울감도 있지만 교감신경 우위를 유지한 채 잠자리에 들면 수면의 질도 낮아지고 충분한 휴식도 취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매일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생활을 계속한다 또 두통이나 눈의 피로감도 발생할 수 있다 목이나 어깨로 호흡을 하면 갈비뼈 하부와 상부 모두 호흡을 할 때마다 위쪽으로 올라간다 갈비뼈가 올라가면 골반도 앞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땅에 잘 닿지 않는다 즉 말 그대로 발이 땅에 닿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는 부호흡근인 목근육을 사용해야 호흡을 할 수 있으므로 두통, 눈의 피로, 목의 통증 등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자신의 호흡에 관심을 가져보자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면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 호흡이 흐트러지는 것은 몸의 부조화나 피로와 관계된다 말하자면 호흡을 안정시키면 몸의 부조화나 피곤함도 해소될 수 있다 일단 평소의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편경막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된다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먼저 호흡이 이상 상태를 파악하고 즉시 호흡을 바꿔야 한다 호흡운동 기본 호흡운동 1 가슴과 배를 바르게 사용하는 역행성 호흡을 해소하는 호흡 장점 호흡할 때 가슴과 배가 제각각 움직이는 문제점을 해소한다 본래 동시에 움직여야 할 가슴과 배가 제각각 움직이는 상태인 역행성 호흡을 해소한다 편경막에 대한 부하가 줄어들어 바르게 호흡할 수 있다 포인트 호흡할 때 어깨가 아래 위로 움직이거나 상체가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슴에 올려놓은 손을 얼굴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도 안 된다 스텝 1 들이마신다 가슴과 배에 손을 올린다 의식적으로 일정한 높이에서 앞쪽으로 팽창되도록 하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스텝 2 내쉰다 가슴과 배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 채 뒤쪽으로 들숨의 2배 시간을 들여 천천히 숨을 내쉰다 횟수는 4에서 5의 호흡을 2에서 3세트 실시한다 기본 호흡운동 2 갈비뼈를 확실하게 움직이는 갈비뼈 내선 호흡 장점 갈비뼈와 횡경막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갈비뼈가 열려서 떠 있는 상태를 해소한다 갈비뼈를 확실하게 낮춰주면 횡경막이 편안해지고 갈비뼈와 횡경막이 바르게 움직이게 된다 포인트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지도록 숨을 들이마시고 배꼽 쪽으로 내려가도록 숨을 내쉰다 흉곽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약 10초 동안 길게 천천히 숨을 내쉰다 스텝 1 들이마신다 좌우 갈비뼈에 손을 올린다 흉곽과 복강을 동시에 팽창시킨다는 생각으로 코로 조금씩 숨을 들이마신다 스텝 2 내쉰다 가슴과 배가 동시에 수축하도록 숨을 내쉰다 갈비뼈를 내림으로써 횡경막을 확실하게 움직인다 횟수는 4에서 5의 호흡을 2에서 3세트 실시한다 기본 호흡 운동 3 체관을 안정시키는 IAP 호흡 장점 체관을 안정시켜주는 복강 내압 즉 IAP가 높아진다 복강 내압을 자유자재로 높일 수 있으면 몸이 안정된다 전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다 포인트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앞쪽 뿐 아니라 360도 팽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갈비뼈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스텝 1 들이마신다 허리 부분에 양손을 올린다 먼저 숨을 내쉬어 확실하게 갈비뼈를 내선시킨다 스텝 2 내쉰다 허리에 올린 자신의 손쪽으로 숨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하면서 배를 360도 팽창시킨다 횟수는 4에서 5의 호흡을 2에서 3세트 실시한다 응용 호흡 운동 1 횡경막의 위치를 정리해주는 운동 장점 자율신경의 작용에서 근육을 풀어준다 복부 근육을 의식하면서 흉곽 뒷부분의 공간에 공기를 집어넣듯이 호흡한다 근육이 편안해지고 갈비뼈와 횡경막의 위치가 정리된다 포인트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등을 확실하게 구부릴 것 내쉴 때는 바닥을 가볍게 손으로 누르면서 등이 펴지는지 의식한다 효과 체간의 안정 자세 개선 어깨 결림 해소 스텝 1 들이마신다 내발로 기어가는 자세를 취한다 조금 앞쪽으로 가서 손은 어깨 바로 아래 무릎은 고관절 바로 아래에 둔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등을 구부린다 스텝 2 내쉰다 등을 구부린 상태에서 옆구리에 부하가 걸려있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숨을 내쉰다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반복한다 횟수는 4에서 5의 호흡으로 2에서 3세트 실시한다 응용 호흡 운동 2 흉곽의 움직임을 회복해주는 운동 장점 광배근을 억제해서 숨을 내쉬기 쉬워진다 광배근이 편안해지면 흉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동작이 부드러워진다 어깨라인이 내려가면서 소순 어깨가 해소되고 옷차림이 세련되어 보이고 작은 얼굴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포인트 배를 의식하면서 호흡할 것 뒤로 당긴 쪽 다리의 무릎은 구부려도 된다 호가 긴장 해소 자세 개선 어깨 결림 해소 스텝 1 들이마신다 오른손으로 문 손잡이를 쥐고 오른발을 뒤로 뺀다 등을 굽히고 광배근이 펴지는 것을 느끼면서 코로 숨을 쉰다 스텝 2 내쉰다 왼쪽 복벽이 닿듯이 천천히 숨을 내쉰다 1에서 2를 반복한 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횟수는 4에서 5의 호흡으로 2에서 3세트 실시한다 응용 호흡 운동 3 숨을 내쉬는 힘을 길러주는 풍선을 이용한 운동 장점 숨을 내쉬으로써 쉽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풍선에 의한 부하로 숨을 내쉬는 감각을 얻을 수 있다 또 혀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숨을 들이마실 수 없기 때문에 구간 기능이 정상화된다 포인트 숨을 내쉰 후 풍선의 입구를 손가락이나 입술, 치아 등으로 누르지 말 것 들이마실 때는 어깨를 움츠리거나 발돋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효과 긴장 해소 짜증을 가라앉힘 스텝 1 들이마신다 풍선을 입에 불고 코로 숨을 들이마신다 자세는 서있든 앉아있든 누워있든 상관없다 스텝 2 내쉰다 등을 구부리고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풍선을 팽창시킨다 한 번 숨을 내쉰 뒤 3에서 5초 숨을 멈추고 스텝 1에서 2를 반복한다 횟수는 4에서 5의 호흡을 2에서 3세트 실시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평소 인지할 때마다 숫자를 세며 숨을 내뱉는데요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쥐어짜곤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호흡의 기술 이란 책에서 제시된 방법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 역할을 알게 되면서부터 되도록이면 남는 산소가 몸에서 배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뱉어내려고 말이죠 이게 활성산소가 되니까요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평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역의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바로 숨이 차는 것은 호흡이 지나치게 들이마신 상태일 수 있다고 말이죠 원래 숨이 쉽게 차오르는 운동에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세 숨이 차는 건 당연하다 라고 말이죠 폐활량 탓하며 헐떡이는 저에게 다른 제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흡을 매 순간 신경 쓸 수는 없지만 틈틈이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길게 내뱉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흥연을 들 selon 무엇인가요? ане은 헐떡이는 interactions now templophone